박승정은 대한민국의 심장위이다. 승모판막 풍선 확장술 그리고 관상 동맥 스탠트 시술을 시행하여 심장위학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울산대학교 위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아 산병원 심장연구센터 원장으로 있다. 지난 20여 년간 심장중재 시술 분야 연구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1989년 승모판막 풍선 확장술 1991년 관상 동맥 스탠트 시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고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관목할 만한 학문적 엄적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약물 스탠트의 임상시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이 분야에서 국제적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약물 스탠트를 이용한 중재 시술이 심장수술과 대등한 장단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 잡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논문이 4편이나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심장중재 시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의 유수한 의학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의학자에게 중재 시술 재연 및 연구 결과 발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공함으로써 국내 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